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표적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템플스테이가 사회적 공익수행에 한층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숭 기자입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산사의 풍경과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한국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이른바 K컬처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잡은 템플스테이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백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수님은 인삿말을 통해 템플스테이가 이제는 문화체험 영역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 공익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년이 된 템플스테이가 문화체험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아픔과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는 적극적인 사회 공익수행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승님도 지난 20년 경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공외교 사업 활용과 코로나 치유 템플스테이와 같은 공익적 역할에 매진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과 불자 모든 분들이 사랑하고 마음의 치유나 힐링을 받을 수 있는 템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박복윤 문화체육부 장관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 추구와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템플스테이의 역할을 언급하며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정각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영상 메시지로 템플스테이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황찬익 조계종 전 포교과장에게 특별상이 수여됐고 순천 송광사가 문체부 장관상을, 사찰음식병장 개호스님과 대한스님, 선제스님, 우관스님, 정문스님, 정관스님이 각각 총무원장상을 받았습니다. 행사에는 템플스테이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 인사 500여 명이 함께했는데 경남 양산의 한 불자는 삶에 지칠 때 템플스테이를 체험해볼 것을 권했고 대구에서 온 불자는 템플스테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삶에 지치고 뭔가 마음의 힐링이 되고 싶을 때 템플스테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저희 10대든 20대든 저희 아이들이 편히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를 많이 경험을 해서 우리 불교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템플스테이의 더 큰 도약을 발언한 20주년 기념식은 타악과 국악 공연, 불자 가수 루시드 폴과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의 음악 무대를 선사하며 흠겹게 막을 내렸습니다. bbs뉴스 이대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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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